우리나라 과학자 26명이 올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로 선정됐습니다. 학술정보서비스기업 톰슨 로이터는 200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1년 동안 작성된 논문을 조사해 피인용 횟수 상위 1% 연구자 3천여 명을 영향력 있는 연구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중 한국인 과학자는 26명이며 가장 많은 한국인 과학자를 배출한 곳은 경상대로 4명 모두 수학 전공입니다.